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잇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두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완전히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령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수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그 배의 여정 어느 도시를 거쳐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불려합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를 타고 어디에서요? 밀레도 밀레도라고 하면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한 항구도시 거기를 출발해가지고 고수라는 곳으로 가서 로도 로도는 오늘날의 로도스라고 하는 터키 땅의 남쪽 그러나 그리스의 영인 섬입니다 그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바다라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로도 섬에 있는 어느 지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다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라면 오늘날 어딜까요? 바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두로 시돈 다 레바논 지역이죠 오늘날로 하면 그러니까 레바논 가는 배를 탔다는 겁니다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구부로가 어딥니까?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두고 수리아로 수리아가 어딥니까? 지금 터키 땅의 동부 지역을 수리아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수리아 땅 안디옥이 어디 있죠? 수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두로는 드디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바로 이 페니키아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는 두로에 잠깐 세웁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해상무역의 중심지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두로는 대단한 해상왕국을 건설하고 엄청난 지중해 연안에 해상의 아주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엄청나게 수많은 선박을 가지고 이 지중해 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을 풀려고 했다는 거죠 배가 잠깐 머무르고 이제는 이 배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도스,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그리고 나중에는 돌레마이 돌레마이는 오늘날의 아코라고 하는 아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쪽 가이사라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수리아 곧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홀로서기 운동 홀로서기의 시간 하나님과 홀로서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왜 자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는가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과의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렴풋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홀로서기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일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수리아행으로 가려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안디아로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의 생각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성교를 떠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물질적인 돈 받고 성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여 죄인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더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성교 지원을 받고 또 기도 지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그가 원하였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아니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꾸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안디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빠른 복음의 전도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까지 가도록 길을 인도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안디옥을 거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 것이 선교 지원을 받아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의심에 완전히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불의심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심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헌신된 사람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셔서 반드시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불의심을 성취할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루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일주일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마도 배가 이 두루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 같습니다 짐을 풀고 선적하고 하적하고 뭐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두루에 있는 가정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느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큰 환란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이 임한다는 걸 그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 여러 날을 보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밭까지 찬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참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느 곳에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아주 초대교회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잘 가 내가 기도할게 이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기도하는 모습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벨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두루를 떠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루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갑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잇다가 돌레마니의 배가 썼던 것 같습니다 돌레마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성 이슬레를 하면 아코라고 하는 십자군의 성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체가 있고 진짜 멋있는 성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아코인데 그때 이름이 돌레마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중해의 성체였으니까 십자군의 성체였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배가 머물렀겠죠 그래서 거기에 잠깐 머무르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잇다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가이사라에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곱 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걸 당장 들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가이사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지금 빌립 집사는 거기에 머물러서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지 가이사라까지 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허터져 있던 보지 못했던 가이사라의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딥니까 가이사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에 보낸 겁니다 보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빌립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림 교회에 굉장히 중심 역할을 했던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바울이 그 사람과도 이런 교제를 가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바울은 빌립을 가이사라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고 나중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에 데려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것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25년 만에 만남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32년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33년 정도에 예를 들어서 빌립이 가이사라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바울은 그때 벌써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갔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에서 가이사라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33년 34년 정도에 빌립을 만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행한 것이 5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25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25년 만에 만난 겁니다 25년 동안에 빌립 집사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고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간증 나누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쓸어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익자는 25년을 떨어져서도 만나면 완전히 한 형제와 같은 기쁨이 있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 빌립 집사의 지발이 엄청 축복받은 지발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빌립 집사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이 전도자 빌립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그 딸들도 전부 예언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에 있던 아가보선자가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자기 수족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잡아매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건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바울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일평생 그렇게 살기로 헌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도 내 미래의 장례에 대한 두려움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살아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지 내 뜻대로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에서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안정된 삶을 위해 산다면 그처럼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어디였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을 때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어놓고 자기 수족을 묶고 이렇게 띠 임자가 이같이 묶여서 예루살렘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언자의 말과 사도의 확신입니다 예언자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틀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로마의 군병에 잡혀져서 그리고 로마까지 죄수로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예언자가 옳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까지 나가야만 정확한 예언인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자와 사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분명히 묶임당할 걸 알고 있다 결박당할 것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는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와 사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소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사도는 하나님께서 종북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도 첫 여정에 여러분 여러분이 간접해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두 개의 중요한 예언의 음성을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뭔가 하니 황무지와 같은 돌짝밭에 제가 맨손으로 손톱이 빠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황무지를 개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듣고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주 검유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상류에서 쫙 흘러내려오는데 그 검유를 이 검유니까 그 사이에 바위도 있고요 뭐 이 꼴짝이를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큰 강도 아니고 큰 검유가 있는 시내가입니다 그 검유를 타고 한 마리의 생선이 물고기가 막 차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힘 있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신나겠다 황무지고 피도 흘리고 괴롭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막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 이 어려움을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일고 올라가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저는 두렵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도 않고 저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 그걸 아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겪든 심지어 가정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자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해야 하지 않고 결국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인간적인 고집일까요? 나는 죽을 각오되어 있다 이게 인간적인 고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데도 나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따뜻하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그것은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